어디 드러나 보자, 구질구질해도 난 좀 알아야겠다. 언제부터였어? 두 사람? 나랑 결혼하고도 만날 생각이었어? 넌 나랑 결혼하게 놔둘 생각이었어? 미안해. 미안 정도로 안 되지. 10년 후 좀 쓰레기 취급해 놓고 미안? 다 내 잘못이야. 추영이는 잘못 없어. 고맙네, 두 사람. 난 나만 못돼 먹은 줄 알고 반성이란 걸 했었거든. 그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네. 한우진 씨는 오늘부로 내 담당자 아니에요. 회사엔 그쪽이 얘기예요. 그쪽이 바람 펴서 마루 작가가 불편해서 짤린 거라고. 너도 마찬가지. 온앱으로 우린 친구 아니야. 친구 아닌 민주영 씨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. 가연아. 두 사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. 둘이 같이 있으면 계속 내 생각 날 거 아니야. 두고두고 찜찜한 기억으로 오래 남아서 불편하길 바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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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바 님이 아멘 아멘